아 근데 갤럭시 이거 8 너무 불편해요. 키 잘못 만든 것 같아요. 이게 키가 이렇게 길게 하나가 있고 밑에 하나가 있거든. 근데 이게 볼륨 버튼이고 이게 빅스비 버튼이에요. 그래서 나는 소리를 줄인다고 줄이는데 계속 빅스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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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계속 나오는 거야. 나 되게 급한데 나 막 소리 막 빨리 줄여야 되는데 병원 가서 게임하는데 소리 막 나가가지고 아이씨 뭐야 이러면서 막 누르는데 빅스비 계속 나오는 거야. 아 진짜 불편해요 이거 키. 왜 이렇게 만들었대? 빅스비가 뭔가요? 그거. 시리. 아 빅스비 끌 수 있어요? 어떻게 꺼? 해볼까? 빅스비 꺼져. 읍 마음이 아파요. 뭐하지?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이거 어떻게 거야? 아니 꺼지라고 아니 꺼 끄라고 너의 기능을 끄라고 빅스비 버튼. 아 설정 안함이 있다. 아 찾았다. 아 결국 빅스비 꺼져 해서 됐어요. 아 하하하